슈퍼 이스퍼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백마리오 챌린지 슈퍼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스크린 점프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게 아닌데? 아니 뭐 없네? 저거 설마 이 떨어지는 파워.. 떨어지는 대포를 파워로 막아가지고 어? 안되네 왠지 저기 대포에서 스타가 나올거 같은데 저.. 저 스타.. 그렇지 어? 요시네? 요렇게 가는겁니다 요렇게 예상은 좀 달랐지만 어쨌든 어? 들어가야돼? 하하.. 아아.. 오케.. 아... 짧다 쉬운 편이죠? 이 정도면? 어... 그나마 만회 했다 그나마 늦은거 조금 만회 했어요 요정도면 한번 희망을 가져볼 만 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끝났네요 아우야 아우 시작하자마자 파이프에서 꽃같은거 나오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나? 이거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는게 맞을까 히든 블록 있는거 아니야 이거? 없네? 왜 없지? 어허 설마? 어라? 어 저기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오케이 아 내려갔다가 못올라올까봐 아 이거 가속이 될까? 불안한데? 저 스프링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음... 꽃을 먹지 않을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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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 날개... 아... 어휴 깜짝... 깜짝깜짝 놀랐네 이거 자꾸 뭐야 스프링이 필요가 없었어 어? 이거 왜 가져온거야 이거? 어 이거 이대로 끝날깍인데? 조금만 더 가면 끝나요 어? 누구 할까? 운 좋았어 운 좋았어 근데 길이 막혔나 설마? 웹이 좀 크네요 이게 끝날 만했는데...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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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올라갔어 사실상 나라도 어차피 그 은표블록에 닿았겠지만 나라 어? 뚫려있네? 게임 끝났지 이러면 게임이 끝나버렸죠? 야 저는 막혀있는 줄 알았는데 음 좋았어 쿠파도 깔려 죽으면 죽습니다 헤헤 겨우 보너스 하나 먹자고 내가 올라간게 아닌데 어?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달려가는 거였네 왜 하나씩 늘어나냐 어우 야 이게 무조건 그냥 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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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아 Pass 도우 떨어지는 거 이거 깜빡깜빡하게 돼서 오케이 어 제발 아 이건 아니지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갈고 가는 게 안전한 것 같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어 끝났네 진짜 좋아 위유 에뮤인가요 아니죠 콘솔 게임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 이거 끝쪽엔 무조건 이렇게 히든 블럭이 있나 본데 사실상 이거는 벨트 방향이 다 반대쪽이라 점프를 해주면서 가는게 빨라요 그게 지금 완전 꽂았어 뭐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왜 어쩌죠 아 이런 아 이거 더섯 하나만 줘도 이게 다 깔끔하게 갈 것 같은데 멈췄어 멈췄어 어디로 가야 돼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가 지는구나 야야야야야야 야 나 열쇠가 없는데 제발 제발 어 찾았어 잠깐만 아 제발 제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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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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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거 떨어지기 전에 쿠파를 잡아야 돼 아 제발 쿠팔 제발 망했어 이게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고 오우 꽃이 있는게 아닌데 나 설마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거냐 설마 여기 들어가면 꽤 끝날텐데 설마 어떻게 하나를 안 넣어놨을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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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아까 그 오른쪽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아 리브님 안녕하세요 아우 저야말로 댓글에 감사하고 다 죽어 다 죽어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 안 돼 진짜 무슨일이 있을게 빼야돼 아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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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심해서 학원을 마시는거에요 뭐 이러시구나 아 아 그래 아 아 아 아 잠깐만 베뽀 다잡아 대포들이 탔네 아 망했다 있으니 아... 열쇠 먹었어. 열쇠 먹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발... 오케이... 아... 깼다...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설마 저걸 밟아야 돼? 어허... 저는 스피드런이라고 해서 당연히 유즈마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월드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점프하면 되구요. 거의 반자동이야. 아... 제발... 아 제발요... 시간이... 시간이 될까? 아... 잠깐만... 요시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뭔가 안 맞잖아? 아... 일단은 이 제자자분께서 딱딱 맞춰놔가지고 조금 편한건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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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 살릴 수가 없어. 야... 뭐냐? 뭐야? 뭐야? 요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야야. 왜... 뭐가 이렇게 안 맞아? 그렇지. 잠깐만... 이 대포랑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어어어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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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좋은데? 어떡하죠? 아... 처음에 점프가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이 대포랑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어디로 가버리면 내가 먼저 맞아. 아... 아... 젠장... 젠장 젠장... 아 방금 마저 가봤어야 됐는데... 아... 벨트... 벨트에서 점프했는데... 제가 조금 점프가 늦었네요. 벨트에서 imagination... 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저게 Contreras... 아... 지금... 아... 자세히 하나... 어... 이렇게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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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렇지 이 타이밍이지 간다 간다 아 팔로워 감사합니다 그래 딱 이 느낌이야 아 근데 못 밟아 설마 설마 죽나 나이스 끝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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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도 요시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금 그 타이밍에 맞긴 맞았는데 제가 조금 늦었는지 아쉽게도 대포를 밟진 못했어요 대포를 밟았다면 요시가 살았겠지 근데 오히려 요시가 있었으면 스핀 점프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요시가 없던게 좋았어 또 스피드런이야? 또? 그만 좀 달리자 쉬고 싶다 느긋하게 가고 싶은데 뭐야 뭐야 거북이 같은거 있었나? 네 한국사람입니다 여기서 뭐 나오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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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스피드런이 좀 보온맛은 있죠 근데 오늘 좀 많이 달렸어 근데 오늘 좀 많이 달렸어 야 왜이렇게 느리냐 빨리 좀 가라 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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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야 아하 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망했는데? 야 아하 잠깐만 얘들아 하응 좋지 않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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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뭐냐 이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정말 이거 꾸개고 올라가야 돼? 일단 버섯 찾았어 일단 버섯을 찾았어 와우 야 멀다 너무 멀다 과연 처음이자 마지막 타스점프가 뒤로리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타스점프는 아니었네요 아 아 아 아 다시 할까? 일단 기록은 세운 것 같긴 한데 조금 아쉽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